이를 영어 단어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be going to 뭐뭐 할 수 있다 be able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 Be likely to 뭐뭐 할 준비가 되다 be ready to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까 뭐뭐야 뭐뭐 뭐뭐 뭐뭐